도깨비 차량지 내가 눈을 감으면 도르는 끼는 동장 저희가 오프닝 때는 유정 씨가 함께 했지만 이렇게 유정 씨가 이제 중도 하차를 하게 돼가지고 어디 갔어? 자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려서 가기는 힘들어서 못 짓겠다 하고 서울로 갔는데 어? 멈췄어요? 한참 해냈어요 진짜 아 진짜? 아니 아까 안 하겠다고 휴게소에서 내렸잖아 휴게소에서 내렸잖아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중도 하차에도 휴게소에서 내렸잖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고창군 한반도의 첫 수도죠 한반도의 첫 수도 아 진짜? 고창입니다 아 진짜요? 고창에 여기가 뭐냐면 청보리밭이에요 청보리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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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오브만의 텐션 넘치는 우당창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프닝을 저희는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대박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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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너무 신나다 나 이렇게 여행 와보고 싶었는데 네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총 총 총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수 없다고 못하는 술도 마시고 너는 내 맘을 쓰이고